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IM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IMT.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0날 상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 지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상장한 지 대략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장한 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6개월 물량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다음 보호 예수 물량은 일반적으로 1년 후기 때문에 올해 10월 10날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 예수에 해제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주분이시라면 보호 예수 물량 확인은 한 번씩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이지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블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에 최근에 했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할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형 건식 세정기술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건식 세정장비 사업, 그리고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장비 사업 및 부품 사업을 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4월 24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삼성전자 AMD 4조원 규모의 HBM 공급, 세계 최초 HBM용 건식 세정장비 개발 부각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AMD 4조원 규모의 HBM을 공급하는데 관련돼서 동사가 세계 최초로 HBM용 건식 세정장비를 개발했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말씀드려 할게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와 4조원대에 달하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를 즉 HBM3E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사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양산 예정인 HBM3E 12단 디램을 AMD에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HBM3E 12단 샘플을 고위사에 제공하기 시작했다는데 공급 시작했는데 공급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HBM 구매 대가로 AMD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구매하기로 했다. AMD는 올해 하반기부터 칩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 시기는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AMD는 올해 하반기에 MI350을 공개한 뒤 내년부터 양산 계획이었으나 2분기 중 칩 공개로 전략을 수정했다. 동사는 건식 세정 장비 사업과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 및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 공정에서 적용 가능한 공정별 장비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식에 동사가 세계 최초로 HBM용 건식 세정 장비를 개발한 사식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2차 단지용 레이저 클리닝 장비 납품 절정에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세정 자동화 트렌드 및 라인당 필요 장비 도입 수 증가는 동사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장 핫한 게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반도체 업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애플 쪽도 관련돼서 물론 그쪽은 핸드폰이지만 AI가 탑재된 애플 아이폰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돼서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일 애플이 다시 탈환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확실히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먼저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바로 반도체주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한 종목 정도는 어떤 종목이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보유하고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와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IMT 오늘 종가 9.09% 상승하면서 21,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조금 지났다 바로 여기 차이시는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고 차이시는 원랭이 나왔다는 거죠. 항상 우리 주식 논문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신규 상장주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예를 들면 공모를 하겠다. 공모를 하면 그건 좋습니다. 공모를 하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 당일날 차이시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공모주 상장된 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모 당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만 하세요. 상장 당일만 데이트레이딩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호의 수 물량 해제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보호의 수 물량 해제되는 것도 첫 번째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회사가 각 주식의 주가가 어떤 패턴을 움직이는지 각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종목의 패턴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럭비공처럼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확률이 50%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종목의 패턴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보면 아, 종목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감을 익히면 대략적으로 성공 확률이 7, 80%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해가지고 50% 확률을 내. 그러면 50%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50%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1년이 지나게 되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돌아가는 주가의 패턴을 확인하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개월 지나서 또는 1년이 지나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6개월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학 지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1,60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2,000원이 됐습니다. 2차 저항대는 24,000원, 3차 저항대 27,000원, 4차 저항대 30,000원이 됐습니다. 30,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2만원 2차 지지대, 18,000원 3차 지지대, 1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는 현재 대략적으로 22,000원에서 2만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0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최근에 좀 팔면서 현재는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한 달 동안 41만, 1000주를 샀는데 최근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레이딩, 보험은 순매수였다가 현재 관망, 투시는 최근에 순매수, 연기금도 순매수, 상호펀드는 최근에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7%대입니다. 동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신용비율은 3%대까지는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2.7%대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지 지분율은 40.97%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 40.97% 최대주지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FST에서 7.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08억원에서 작년에 65억원으로 감소했고요. 영업인은 3억원에서 22억 적자전환, 단기 수익도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장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23년도에, 23년 10월에 상장됐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 실적은 22년도 실적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 신규 상장전 같은 경우는 결혼식 당일의 신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신부를 쉽게 말하면 신규 상장 당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쁘게 원매 관리하고 피부 마사지 샵 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가장 예쁜 외모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신부님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뒤에도 계속 원매 관리하고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피부 마사지 샵 다니고 계속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잘 안 갑니다. 왜? 결혼할 당시에만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피부 마사지 샵 가고 계속 하게 되면 돈도 돈이 많아,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실적, 없는 실적 끌어모아가지고 재작년 22년도 실적을 만들어 놓고 23년도에 상장했다는 거죠. 그러는 거 어떻습니까? 일부 실적을 땡겨서 실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실적이 나왔다가 23년도에는 적자전이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이 22년도, 23년도 실적은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감안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1, 2, 3, 4분기, 올해 1분기도 영업이 적자, 단기 수익도 적자였습니다. 동사부채율 같은 경우는 14%, 유보율은 57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는 꼭 동사가 아니더라도 한 주목 정도는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EPS는 단기 수익 적자율도는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3,372원에 되어 있습니다. 3,4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72원에 PBR 한 6배가 조금 넘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한 배에서 두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 이상은 고평가, 한 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현재 동사 위치는 주가는 싼 가격대는 아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한 배에서 두 배 구간인데 현재는 PBR 6배 구간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싼 가격대는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적이 올해 나오고 내년도 실적이 나오면 PBR로 보게 되면 조금 그래도 많이 조금 괜찮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동사의 어디 실적이 나오느냐 보면 부품 사업부에서 34.9% 권선 쪽이네요. 그 다음에 CO2 클리너에서 32.0%, 레이저 클리너에서 21.3%, 그리고 EU부에서 7.67% 나머지 기타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듯이 동사는 작년 10월 10일 날 상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개월이 조금 넘어졌죠. 8개월이 지났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 이후로 상장대로 유상징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징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점에서는 전자품 제조업하는 자회사가 있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D 오늘 종가 21,600원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드라군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단기 순위기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모멘텀으로는 삼성전자가 AMD 4조원대의 HBM 공급 계약을 체계했다 관련되어가지고 세계 최초 동사가 세계 최초 HBM용 건식 세정장비를 개발했던 게 부과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1.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1.4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4,000원, 2차는 27,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란 20,000원, 2차는 1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M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